도리 쇼핑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매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일룸소파입니다. 총 18개의 일룸소파를 선별하고 그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추천 기준은 판매량, 총점, 가격입니다. 판매량과 가격, 가성비를 비교하여 합산했습니다. 더 많은 상품 정보를 받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리뷰 수 8개, 총점 50점입니다.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토파는 충분히 부드러워서 아이가 그 위에서 놀기에 안전합니다. 4위 상품입니다. 리뷰 수 186개, 총점 60점입니다. 의자에 증거지가 있어 아이가 2시간 앉아있어도 손해보았으며 공부나 국설을 할 때나 놀이를 할 때 간식을 먹을 때 사용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3위 상품입니다. 리뷰 수 655개, 총점 62점입니다. 2위 상품입니다. 리뷰 수 495개, 총점 63점입니다. 꺼짐도 없고 편안하고 오랜 시간 고민하고 구매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. 2위 상품입니다. 리뷰 수 422개, 총점 79점입니다. 색도 다 식속같이고 여러 종류여서 광기잘도 신경 써야 할 때 좋을 듯 여러분 꼭 구매하셔서 펄이 꼭 지켜냅시다 유의할 점 여름에 좀 더 올듯 해드리기랑 겨울은 까숫게 보낼 것이 확실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